임목 대비는 아들과 친정 일가를 죽인 광해군을 좋아할 리 없었는데 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난 후 반정 손해부들에게 광해군 부자의 머리를 가져오면 살점을 뜯은 뒤 전결을 내리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광해군 저주권은 개추국사 당시 고명 대신으로 끌려온 박동량이 살기 위해 한 증언으로 이후 대비전에 상궁 나인들을 고문해 목능 즉 선조의 능에 저주의 뜻을 담은 물건을 묻었다는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을 위해 목능을 파헤쳤을 때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정황상 영창대군에 이어 임목 대비까지 끝장내려는 북인 이 첨 세력의 모함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세자로 16년을 보냈고 임진왜란 때 분조를 성공적으로 잇댄 경력이 있어 정통성이 탄탄했는데 위협도 되지 못하는 영창대군을 경계해 임목 대비해 친인척을 도륙한 것입니다. 개축일기에 의하면 의식추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비참하기 그지없었다지만 이것은 광해군의 악정을 극대화하려 과장했다는 것이 주류입니다.